연합회 자문위원님, 하만군 전 회장님이셨습니다. 강양수 하동군 향후 회장님, 그리고 조신미 소프라노님을 모시겠습니다. 조신미 소프라님은 칼빈 신학교 성악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세 분 모셔서 오솔레미오, 그리고 가구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큰 박수 Machi devient 한 노을까지 오솔레미오 한 노을까지 큰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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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